얼마나 맛있을까. 원래 스페인 일이잖아요. 꼭 구워 먹는 대파. 아, 그래? 대파 진짜 맛있어. 구워 먹으면 달지 않아요? 아, 진짜 맛있어. 밥 맛이 나. 고기는 약간 향이 나는 거와 쌈을 싸먹을 때 가장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파절이 할 때 고소하고 파절이 하는데 약간 새콤달콤하게만 간단히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는 맛있을 것 같아. 파보다는 고수가 훨씬 많아. 고수만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고수 한 번 꽂히면.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고기가 더 맛있어. 최근에 삼겹살을 미나리 쌈으로 먹어봤다. 너무 맛있더라. 미나리가 진짜 조합이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사리를 같이 구워서 같이 먹잖아. 고구랑 먹는 조합도 괜찮더라고. 제주도 가면 고수랑 같이 먹고 청도에 가면 미나리는 같이 먹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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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